안녕하세요. 김신의 재봉틀입니다.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파우치. 바로 스트링 파우치죠? 만들기도 쉽고 모양도 예쁜 스트링 파우치를 두 가지 타입으로 만들어 봤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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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정확히 맞을 수 있도록 시침핀을 꽂아주세요. 끈이 지나갈 통로를 제외한 옆선을 박음질 해줍니다. 시접은 1cm 에요. 안감의 옆선은 창구멍을 제외하고 박음질 해줍니다. 옆선을 박을 건데요. 이렇게 문이나 색깔을 맞춰야 할 때 저는 맞춰야 할 부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야 밀리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끈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끈의 통로 입구 부분은 되돌아 받기로 해서 튼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뒤집어서 나머지 부분을 박아줍니다. 이번에도 맞춰야 할 부분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모서리 부분이 가위밥을 주어 시접이 잘 펴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곳에 시접이 덜렁덜렁 되는 게 싫기도 하고 몇 번 끈이 지나가고 나면 올 풀림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곳에 딱 붙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원단에 사용하는 양면 접착 테이프예요. 얇아서 손으로도 잘린답니다. 원단과 원단 사이에 이렇게 놓고 다려주면 깔끔하게 붙는답니다. 조 idb 고소 는 직전 조용히 육아 과자 양념에 담아 기름을 해주세요 소금 양념에 담아서 양념에 담아서 양념에 담아요 양념에 담아서 양념에 담아서 양념에 담아서 양념에 담아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3cm 위치에 바늘을 꽂아주세요 지금 상태라면 침판의 표시를 보면서 박아주면 돼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것을 사용해 볼게요 이건 자석조기라고 하는데요 뒷면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넓이의 원단 끝에 자석조기를 붙여주세요 미싱이 침판에 붙여서 원단을 일정한 간격으로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석조기에 원단의 끝이 변듯하게 맞는지 계속 보면서 박는 거예요 역시 제품도 장비빨이랄까요 이번에는 2cm 더 내려와서 박음질을 한번 해볼게요 요 녀석이 신박한 장점 하나는 시침핀이나 바늘을 줍기에도 편리하다는 거예요 끈은 요렇게 양쪽으로 당길 수 있도록 해줄 거예요 요건 끈 끼우개예요 요렇게 링을 올려 조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유용하답니다 요것도 하나씩 담아 Mahomet 요것도 하나씩 담아만 들어가면 요것도 하나씩 담아만 들어가면 요것도 하나씩 담아만 들어 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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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을 대고 양쪽 끝을 1cm로 박음질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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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